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어제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3%로 속보치 대비 0.2%포인트 상향된 가운데 2분기 실질 GDI는 전기 대비 연율 1.3% 증가했습니다. 즉 지난 2분기 미국 경제는 국내 총소득 GDI 측면에서는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해 훨씬 약한 성장세를 보인 건데요.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된 뒤로 GDI는 GDP에 비해 대체로 두드러지게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머니마켓펀드의 운용 자산이 4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 발표에 따르면 28일까지 일주일간 MMF에 210억 5천만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돼 MMF의 총 자산 규모는 6조 2,629억 달러로 늘어났는데요.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내달 개시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고금리의 이점을 조금이라도 오래 누리려는 자금들이 MMF로 쏠리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의 맞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47%에 비해 1%포인트 앞섰고요. 또 무소속과 제3당 후보가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47%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로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트럼프를 모두 앞섰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7조 원 정도 증발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블랙웰과 관련해 4분기 구체적인 매출액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실망을 키웠다는 분석인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연중과 맞먹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리스크는 있었지만 2분기 GDP 수정치 등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지표인 바로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하락을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상승을 했고요. 또 개인 소득과 지출이 견조하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강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는 8월의 고용 지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 지표 일정입니다.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전치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근원 CPI 상승률은 에너지 물가 하락에 힘입어 이전치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는데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한 시장은 다음 달에 열리는 ECB의 통화정책 이사회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7월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2.5%로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전월 대비로는 이전치 대비 0.1%포인트 높아진 0.2%로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전년 대비 2.6%로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하며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시간대가 집계한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공개됩니다. 주요 경제제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파생매매의 신 허생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8월도 다 갔고 9월달이 왔습니다. 우리는 추석이지만 미국은 FMC겠죠. 그래서 FMC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FMC가 있던 말던 시장이 좀 변덕스럽습니다.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들이 알던 대로 알고 있었던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나빠도 나쁜 게 아니고 시장이 변덕이 죽굴듯이 끌어서 아마 매매하시는데 좀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 이번 주 마감하고 다음 주 또 새로 시작하니까 다음 달도 새로 시작하니까 기준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은 다 확인을 했고 이제 다음 달 9월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또 다음 달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지 세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 차트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PC 지표 그리고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지표가 나온 뒤에 하락을 하면서 9시 36분경 19,508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대체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개장 이후에도 또 상승을 해주면서 10시 54분경 19,603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 넘게 상승 중이네요. 1.01% 정도 상승한 19,5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꾸준히 또 제기가 되고 있는 미국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9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현재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미국의 채권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커지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 GDP 중 적자가 6.7%에 달하는 가운데 8월 현재 미국 부채는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약 4경 6,708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겠으나 이들은 이 금리 인하가 적자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서님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까지 또 이어질 수 있겠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미국 부채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팩트,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이젠. 변수가 아닙니다. 미국 부채가 변수가 되는 건 의회와의 협상 때 그때 빼고는 지금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사이에도 미국 부채나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부채가 우리나라 부채보다 한 44배, 45배 정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을 다하실 때까지 미국이 부채를 해결하는 걸 보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면 거의 따블 수준 그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있는데 이게 이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알고 있고 그거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냥 빚과 함께 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빚이 있으면 어떻게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갚으려고 하려는 것보다 그냥 빚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부채가 많아서 셧다운이 되는 여전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다 경고성 발언이고 즉권당이 또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되게 웃겨요. 민주당이 즉권당일 땐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반대하고 공화당이 즉권당일 땐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지들이 다 늘려놓고 지들끼리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협상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야당 편을 드는 건지 여당 편을 드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 때죠. 코로나 팬데믹 때 찍어낸 돈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찍어낸 돈이 미국이 300년 정도에 찍어낸 화폐량과 맞먹는다고 하죠. 그 정도로 퍼부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TV나 미디어 통해서 보시면 완만하게 가다가 아마 곡선이 수직은 아니지만 45도 이상으로 올라간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미국도 걱정이 많겠죠.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또 살리려 하면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 돈이 어디서 대통령이 제공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빚은 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말하는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선거철에는 또 돈을 뿌리겠죠. 지금은 잠잠하지만 이건 의모론입니다. 의모론이지만 옐런이 워낙 백녀우 같으니까 마지막에 두세 달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트럼프가 진 것도 마지막 두세 달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거거든요. 그때 뭔가 액션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데 옐런이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죠. 그래서 돈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 1달러까지 다 쏟아 부을 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진 거 못하면 자기는 다 끝난 거니까 지금 돈을 아끼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굳이 군사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경제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또 정치와 관련된 그런 걸로 시달릴 필요도 없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빚이 많으면 경제 침체가 오나? 절대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채 때문에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누가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보니까 그 기사를 내신 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1, 2년 된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하면 튀어나오는 문제고 특히 연말에 막 튀어나오고 거기다 지금 미국은 회계를 정리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 나온다고 민주당에 예전에는 좀 뒤틀거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가 보다. 그래? 늘었어? 감도 없는 거죠. 감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엔비디아죠. 엔비디아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과연 지금 우리 생일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3개월 동암밖에 못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즌이고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밑으로 곤두박질 쳐 있어요. 아마 아실걸요? 잘 가고 있었는데 밤 12시, 1시까지 잘 가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6시 딱 보면 밑에 곤두박질 쳐 있고 이게 뭐야? 밤새 뭔 일이라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부채 문제는 지금 화질을 돌리기 위한 쇼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엔비디아도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든 거거든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교 1등이죠. 전교 1등 정도 한다고 보죠. 업계에서. 그런데 전교 1등을 하고 있는데 전교 0등이 못 된다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여기 나와서 4월 딱 봄의 시즌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언젠간 사람들의 실적에 사람들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 그때는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8월 15일, 8월 15일 그랬었는데 8월 중순에 한 번 또 엔키리 때문에 쇼크가 있긴 했지만 8월 초에 중요한 건 지금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금 갓비디아죠. 갓비디아입니다. 또 에널리스트 말들에 의하면 조만간 엔비디아가 나스닥 시청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 그 정도의 거대 기업이 될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조화도 떨어지고 나빠도 떨어지고 나빠도 올라가고 조화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이 상태로 FMC 때까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좀 단타 위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분명히 제가 상승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또 터져서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내고 잘 가다가 갑자기 새벽 2시에 하강하고 그러니까 많이 당황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책 없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반등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시고 한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마다 공개방송 무료 공개방송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저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미국 부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일이 몇 가지 말씀드렸죠. GDP가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아니면 한 분기 물론 그럴 수 있죠. 한 분기 사이에 3%짜리 GDP가 마이너스 5% 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고 거기다가 주식들이 갑자기 무슨 이상한 게 자연재해가 온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 있는 회사들은 덮치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 분기 사이에 매출들이 반통을 하고 그런 일도 없을 거고 거기다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경제 지표 설명해 주셨다시피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슬슬 또. 그럼 저축은 최악이고 소비는 늘어나고 미국은 소비로 이루어지는 국가고 그럼 뭐 경기 침체는 없다 봐야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거에 의한 경기 침체의 우려인 거지 경기 침체로 주식이 흔들리고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조심해야죠. 미국 기침 한 번 하면 그거 뭐 밑둑 것도 없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러셀 이천 같은 게 잘 버티고 있죠. 나스닥에 비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꾸준히 상방 보고 있습니다. 상방. 꾸준히 상방 보고 있고. FMC 대목에서는 좀 많이 변동폭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제가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변수가 이제 더 뭐라 할까 장을 움직이는 변수인 거지 장을 움직이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아무리 이상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고 9월 달에. 0.2원이나 0.5냐. 0.5면 시장이 오히려 쇼크를 받을 것 같고. 0.25면 소소하게 또 가전대로 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표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우려로 장이 흔들릴 거고. 반면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그 흔들리는 장은 언론을 주도할 거다. 다 그러잖아요. 언론이 막 더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가 바다이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가 꼭지고.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차트에 충실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기법들 계속 점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셨고요.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주가인데 9월 FOMC 전까지는 엔비디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타로만 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는 예측치를 하회했고요. 또 5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 심리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도 나왔는데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금 예측치를 또 상회하면서 좋게 나온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경기 강하다 강하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카고 연은이 집계한 8월의 PMI는 예측치가 45였는데 46.1로 또 높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보고서 말씀하실까요? 네.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나왔던 PC부터 볼까요? PC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나온 건 뭐냐? 어제 나온 건 분귀였어요. 오늘 나온 건 MOM, YOY, 월, 년 그렇게 됩니다. 어제 나오고 오늘 나오고 헷갈리거든요. 저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땐 이런 지표들도 보여주지 않고 그랬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일단 개인소비지출, 우린 이거 봐야죠. YOY하고 MOM인데 근원을 봐야죠. 식품과 에너지를 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또 요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오지 않으면 봤거든요. 상품은 내려가고 있고 서비스업 쪽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 강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지수에서 상품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상품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의 마진이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모든 금액은 찌금찌금 올립니다.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러죠? 천원화된 게 1100원 하면 10%고 1200원 하면 20%지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거지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인플레이션이 꺾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또 환영해볼 만한 건 여기 있죠. 소득이 늘었고요. 지출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건 지출이었거든요. 지출이 꺾이면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의 마진이 줄겠죠. 매출이 줄어요.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다행히도 이것 때문에 또 강하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방금 발표가 된 거죠. 여기 구매 갈리지수 높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이건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이게 미시간대가 이게 뭐 별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잘 맞아요. 의외로. 의외로 잘 맞습니다. 예전에 별 하나짜리였는데 언젠가 두 개로 됐고. 인플레이션 보면 소스하죠? 올라가지 않고 소스합니다. 그냥 0. 몇 프로 차이는 장이 민감할 때는 움직이는 거고. 아주 민감한 부분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스합니다. 그냥 소스해요. 그런데 우리 장은 소스하지 않다. 장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표만으로 이게 지표가 좋으니까 지금 올라갈 거야. 제가 지난달이었네요. 앞으로 지표가 나쁜 게 나쁜 거고 좋은 게 좋은 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너무 낮게 나오는 것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주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우리가 민감해서 그런 거지. 그럼 이제 또 대표적인 거 볼까요? CME. 패드워치를 보면 패드워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여기 보면 이게 현재죠? 이게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아. 네. 맞네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채가 이거죠? 포털에 부채시계 치면 나옵니다. 이게 미국의 토탈 부채죠? 우리가 숨만 쉬는 사이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보고 있으면 그냥 답답하죠. 네. 우리가 1조만 있어도 하루에 1억을 써도 1년이면 365억인데요. 10년을 써도 3600억. 30년을 써도 그래야 1조가 되는 건데. 그런데 1, 3, 이게 진짜 대단하죠. 경입니다. 경. 우리가 알 수 없는 경. 그래서 지표는 쏘쏘하다. 그래서 FM 시대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사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9월 2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휴장을 앞두고 또 투자자들이 정리를 할 가능성도 있는지. 기간이 정리라고 개인 투자자는 정리 잘 안 하죠. 아, 그래요? 기간은 정리하고 효과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특히 고려해야 할 상황 같은 건 없나요? 딱히 뭐. 장을 보면 지금 미장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아주 차트를 좀 볼게요. 원래 지금 미장 시작하고 이렇게 움직일 게 아니거든요. 이게 휙휙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동만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장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미장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얼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미국 나스닥이. 나스닥이 지금 미장이 시작됐는데. 여기가 10시 반이죠? 이거밖에 안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들 어디 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놀러 갔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움직이면 거기에 퐁당퐁당 움직입니다. 퐁당퐁당. 지금 960토로 보고 있는데 좀 낮은 틱스로 볼까요? 보시면 퐁당퐁당 움직이죠. 퐁당퐁당. 퐁당퐁당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매매하시면 머리에 지납니다. 왜 지났냐면 이게 탄력이 있어야 위로 쫙 올려주고 쫙 내려주고 하는데 나스닥은 혹시 그 맛에 하는 거잖아요. 그 맛에. 근데 이건 지금 가는 둥, 마는 둥 들고 있으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훅 꺼지고. 매도를 칠까 하면 훅 올라오고. 방향성이 없다고 봐야죠. 딱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보면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털고. 또 올라가다가 털고.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관망하시거나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1봉을 좀 볼까요? 1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가면 구름대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또 악재로 이렇게 밑으로 곤두박질 쳤더라고요. 지금 관건은 뭐냐면 이 라인을 뚫을 수 있느냐.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 구름대 하단하고 62평선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512평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112평선이군요. 112평선부터 612평선. 그다음에 구름대 하단. 이 라인을 뚫을 수 있을지. 지금 우리 1봉 균형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구름대 상단이나 하단에서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름대 하단에서 걸렸단 말이에요. 위로 뜨려고 하면 이 친구 1봉이 여기까지 음운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꽤 많은 시간 동안 흘러갑니다. 그리고 앞자리가 양운이 달랑 말랑 걸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약에 내가 상방으로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양운으로 바뀌었을 때. 앞구름이 양운으로 바뀌었을 때 상방 베팅을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하방이에요. 그런데 위에 이 정도까지는 조정으로 채울 수 있지만. 일단 62평선 이 라인이죠. 648, 650 이 라인에서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11평선도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올라오면 매도를 추셔야죠. 이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양운으로 뜨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전략으로 가볼까요?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간망사인 주셨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휴가로 인해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고 변동성도 지금 심하지 않으니 간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제가 어지간하면 간망사인은 1년에 몇 번 안 드립니다. 오늘은 이거 보고 있으면 멀미나요. 멀미납니다. 그래서 상단은 여기 62평선 상단 얼마죠? 650. 650. 여기 두 개 겹쳐죠, 지금. 11평선, 61평선 두 개 겹쳐요, 650에. 그리고 구름대 하단도 겹쳐요. 구름대 하단은 살짝 위에 있죠? 여기 700점이 있습니다. 697배. 그런데 어제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630, 650, 690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 포지션 잡아오시면 될 것 같고, 내려오면 600을 좀 잘 치켜내더라고요. 600선, 그 정도. 그 정도에서 일단 매수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12평선이 지금 한 530에 있습니다. 525, 530. 거기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580이죠? 그럼 올라오면 600선에서도 매도를 쳐볼 수 있겠죠? 600, 630, 650, 690. 이게 마디가고요. 하단은 530, 5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매수 가격인 건가요? 아니죠. 위로 올라오면 매도, 밑으로 되는 매수죠. 현재 시점에서. 590에 있으니까. 600, 630, 650, 690. 이거는 제가 외워서 나온 거 아니고, 방금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마디가를 집어내는 건, 반복적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초보라서 잘 모른다.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은 다른 분 말씀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질문하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방에서 수시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배우면 금방금방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시점에서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내려갔을 때, 매수, 매도 포지션을 다르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그 마디가, 저희가 또 너튜브로도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크루도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도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도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리비아가, 리비아가 레정 갈등으로 인해서 실제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또 한번 거론이 되면서 어제 상승을 한 오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시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73.6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그 이후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듯 하더니, 11시 5분경에는 73.52달러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2.54% 정도 하락한 74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장세를 그리고 있고,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 주실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왜 매도일까요? 박스권 하단에서 밑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오일 1봉 차트입니다. 오일 1봉이 이렇게 지금 참 이쁘지 않은 것 같지만 사람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스죠. 지금 78.50에서 71.1달러 정도? 71, 72달러까지 박스인데, 지금 이 자리가 거의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간쯤 된단 말입니다. 74달러 전후가.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지면 72달러 가는 거죠. 네, 근데 오늘 하루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뭐 원유가, 크루도 오일이 나스닥도 아니고, 특별한 질의, 그러니까 질의학적인, 질의학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좀 작은 차트를 보죠.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보시면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도 가격은 여기 1봉 균형표율을 좀 아시면 좀 편한데, 매도 가격은 올라올 때마다 이게 앞자리가 양운으로 바뀌기 전까지, 이게 900T 차트, 960T 차트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75달러, 75.10 정도, 그게 괜찮아 보이지만, 일단 올라와 봐야죠. 올라왔을 때 이게 또 구름대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빠르게 올라온다면 그 정도에서 매도를 쳐봐야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때 좀 다릅니다. 지금은, 지금 당장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밑으로 말씀드렸지만, 74달러 전후에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76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게 74달러 전후가 여기 깨져버리면, 72달러, 71달러 가는 겁니다. 아직은 매도가 좀 미래하다. 그러면 여기 70, 어디죠? 75달러, 75, 76, 이 라인이 이제 박빙이 될 텐데, 이 라인에서 만약에 얘가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단기 상승이 될지, 단기 하락이 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또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80달러 가는 거 아니냐,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왜 못 가냐, 말씀드렸잖아요. 구름대 양운 상단 위로는, 앞자리가 음운일 때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못 뜬다고 봐야죠. 그럼 이게 언제 뜨냐, 이게 앞자리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이쁘지 않게 양운이 됐을 때, 앞자리가 지금 보시는 이렇게, 이렇게 양운이 됐을 때, 그때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앞자리 보시고 올라올 때마다, 매도 치시는 게, 조금 더 정신 건강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 매도자리는 다 설명해 드렸죠. 1봉상에서 매도자리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단기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차트, 장기 차트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75.0010, 지금 당장 올라오면, 그 정도의 매도를 쳐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도 괜찮긴 합니다. 74.50도 괜찮긴 한데, 이 자리는 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올 때마다, 적정 마디가에서, 매도를 쳐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74달러가 지지가 된다면, 그 이후로 76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박스권 하달 이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매도 사인을 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또 올라올 때마다, 반등 시에 매도 또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허생마스터님이 무료 공개 방송, 또 내일 진행해주고 계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도율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골드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금인데요. 오늘도, 오늘은 은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가 라인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오늘은 특별한 추세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11시 5분경에 2,544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0.49% 정도 하락한, 2,5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왜 매도일까요? 힘이 없습니다. 네, 그냥 박스 오늘도. 박스. 바퀴 추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 추세가 없으면 매수 잡으면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수익을 내시려면 기다렸다 매도. 네, 기다렸다 매도. 오늘은 나스닥도 매도를 드리려다가, 혹시라도 나스닥 물려가지고 기도하고 계실까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기관들은 추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게 박스였죠? 이게 박스였는데, 이 박스를 돌파를 하고,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만, 결국 박스로 다시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이슈가 없어요. 이벤트가 없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박스 상단. 대충 봐도 이제 그림 나오죠? 대충 봐도, 여기서 그림이 나옵니다. 이 자리. 25572562 이 자리가 또 올라오면 계속 막고 떨어져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 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치신 게, 그럼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치면 내려올 때마다 몇을 받في 판단이 되는구나. 틀린 말씀은 아닌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처럼 수급이 딸리는 날까, 뭐라고 그러죠? 거래량이 없으면, 잠깐 볼까요? 이거 거래량을.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움직임을 잠깐 볼까요? 오늘, 오늘 움직인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아침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움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랠리를 펼치고 있는 현재 금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반등시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추세가 잡힌다면 이러한 전략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허생마스터님과 함께하신다면 추후에 전략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허생마스터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마스터님만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네, 뻔한 내용이겠지만 우리 주 매매 포인트, 플랜ABC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플랜ABC 뜻이 뭐냐? 그냥 익숙하시라고 ABC로 한 겁니다. 다 이름 앞자 따면 복잡해지니까 플랜ABC 이게 일목균형표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안 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손실인 이유, 그다음에 매매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방인지 하방인지 헷갈리는 이유, 그리고 내가 나만 들어갔다면 이상해 꼬여, 그 이유. 그리고 왜 내가, 우리 교육방도 그렇지만 내가 내리면 출발하는 그 이유. 내가, 그 이유가 다 일목균형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육방에서 매매를 할 때 그 핵심적으로 설명드린 것만 함께하고 있고, 설명드린 걸로 다 실전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공개를 합니다. 오픈하고. 그래서 그때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평상 매매를 하든 본인점에 매매를 하든 아니면 다른 매매를 하든 매매 방법은 수십까지입니다. 수백까지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본인 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또 그 사람이 또 잘하고 있다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굳이 그거를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할 편은 없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내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머리에 지진 나고 쌍꺼풀 터져가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냥 잘하고 있는 사람 거 받아들이시고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5년, 16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시간을 들이고 제가 돈을 들여서 다 이것저것 터져가면서 배웠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잠을 자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고 취미생활을 했다면, 돈을 벌고 취미생활을 했다면 훨씬 더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먼저 서론을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A,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막말로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생 배우면. 이걸 못한다는 건, 이건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뭐냐면 그냥 이거 5위 평선하고 22평선, 골든 크로스 날 때 매수 들어가는 거고, 데드 크로스 날 때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교육방에서 함께하다 보니까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기준선, 한마디로 22평선 지지받을 때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 들어가냐? 골든 크로스라고 다 들어가냐? 아닙니다. 데드 크로스라고 다 들어가냐? 아닙니다. 그거는 앞자리, 방향키가 정해지는 대로, 앞자리가 아까 보셨죠? 양문이면 골든 크로스 받고, 음문이면 데드 크로스 받고, 그겁니다. 그게 딱 플랜 A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걸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이걸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건 플랜 A로 시작이 돼요. 플랜 A에서 플랜 B, 플랜 C로 넘어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못 넘어가고 주저앉는 것도 있죠. 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일목균형표라는 걸 보고, 커팅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평선이나 볼일자 밴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한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우리 교육, 오늘 이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온 건, 이평선 매매를 쓰려고, 이평선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일목균형표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서 매매를 해야 된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수익이 안 나는 거다. 내기 힘들다. 원래 그런 거죠.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일목균형표는 어려워 보이죠. 이게 가장 쉬워요, 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플랜 A로 우리는 280틱도 먹고, 400틱도 먹고, 100틱도 기본으로 먹고, 그렇게 먹습니다. 수익을 챙겨 먹어요. 그런 것들은 다 노하우라는 게 있는 거죠. 플랜 B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매매할 때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세서, 이게 후행시팬, 그러니까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갈 때, 후행시팬도 따라서 T 올라가면, 이게 이제 1000틱이 나오고, 900틱이 나오고, 500틱이 나오는 겁니다. 이 플랜 B가. 그런데 이게 바로 날아가버리니까, 우리가 시장가로 잡아야 되는데, 시장가로 잡으면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우리는 다 지정가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플랜 B는 가급적이면, 개인 매매하실 때 쓰시라고, 날씨당에서, 플랜 B로만 몇 백틱씩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매매 몇 번 하다가, 한두 번 커진이 났더라도, 세 번, 네 번째 들어가면, 100틱, 200틱, 300틱, 막 수익이 나요, 요즘. 그런 거, 플랜 B로 다 커버가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플랜 C는 변곡이죠. 변곡입니다. 변곡. 변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맷으로 올라오다가 맷으로 바뀌는 거, 맷으로 내려가다가 맷으로 올라오는 거,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구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모르니까, 맨날 물려가지고, 계좌가 박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왔으니까, 계속 내려올 줄 알고, 맷으로 치다가, 위로 탁 튀어 올라오면서, 계좌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 여기서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또 신뢰가 됐을까 봐, 삼각형만, 별표만 구별하면 되는데, 이게 빨간 별은 여기서부터, 양운이 나온 거예요, 양운. 위로 가죠? 양운, 매수의 힘. 여기서부터는 음운이 나온 겁니다. 그럼 매도의 힘.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란 별, 여기 앞에가, 이게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음운이 나온 거예요, 매도입니다. 그럼 이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죠. 플랜 C, 음운에서는 매도, 양운에서는 매수. 그렇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낸 겁니다. 여기서 7, 7에서 7, 9. 7, 7에서 7, 9 오면 20포인트, 80티기거든요. 그게 여기 밑에서 위로 간 거죠. 왜 갔을까요? 앞자리가 양운이니까, 여기서 골든크로스 때 매수 들어간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되게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이평선이면 각도가 어떻고, 저쪽은, MNC도가 필요 없다고요. 그냥 골든크로스 났을 때, 앞자리 양운이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네, 이거는 한두 번 해보면 압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름대 하단 지지, 플랜 A가 기준선 지지, 구름대 지지입니다. 여기서 구름대 하단에서 위로 지지됐을 때 들어가서 사십틱씩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은 앞에 거, 파십틱은 사 분 걸렸고 사십틱은 일 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거 언제 했다고요? 월요일날 공개방송 때 했습니다, 공개방송 때. 예, 공개방송 때 같이 한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빠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돈 버는 게 내가 좋게 느리게 와야 되고, 내가 좋게 앞자리가 딱 와야 되고, 내가 청산하기 좋게 딱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장에 따라서 빠르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거지. 네, 여기 오 분 만에, 사 분 만에, 파십틱이면 곱해보세요. 한 티켓에 칠천 원이니까. 네, 그러면 어지간한 돈이 아니죠. 꽤 큰 돈입니다, 꽤 큰 돈. 네, 그럼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 월요일날 무료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화요일날은요. 화요일날도 똑같이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는 앞자리가 의문이죠?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매도. 그러니까 510에서 495로 6틱 매도를 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518, 510, 32틱 매도 친 겁니다. 앞자리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가서 막 생각하면, 만약에 구름대가 없다. 그럼 아, 올라오네? 매수 받아야 되겠네? 그러다가 물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물리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그리고 다음 날 거 보도록 하죠. 네, 목요일. 목요일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오출해서 오고, 앞자리가 양운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받았던 거고, 네, 그런데 의문이 됐지만, 우리가 필살기 존이 있습니다. 거기서 128틱씩 챙겨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챙겨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큰 차트로 볼까요? 큰 차트에서는 양운이었습니다. 그렇죠? 양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차트에서는, 앞자리가 의문이었지만, 큰 차트에서는 이건 480틱, 앞에 거는 240틱. 한마디로 얘가 이분봉, 얘가 오분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양운이니까, 우리 매수 받은 거야, 그냥 다. 매수 받은 거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꽈다 생각하지 마세요. 꽈다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플랜 A, B, C밖에 없다는 거죠. 이 평선, 이 평선 해보세요. 쉬운지. 쉬우세요? 쉬우시면 지금 시청 안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구경이라도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쉬워 보이네? 쉽습니다, 생각보다. 일목균형표가 생긴 게 좀 우락부락하게,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이 평선이 간단한 게 거기에 가시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보조지표들이 여기 M A C D가 있고 이 선이 M A C D죠. B I I라고 우리가 보조지표를 쓰고 있는데 세력선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한 한 계약 두 계약 사는 건 여기는 금도 안 가요. 표시도 안 돼요. 백 계약 천 계약 사는 게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면 대량 거리가 들어오고 있구나. 세력선이죠. 네, 그럼 얘가 내려가면 주가 내려가고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해답지를 보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선 매매하다가 헤매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1목균형표 3위 마스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3목균형표 3위 마스터 과정. 3일이면 될까? 아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든 아니면 교육방에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든 실전에서 돈 벌면서 배우시든 아니면 야외에서 내가 스스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배우시든 1목균형표 3위 과정. 이거면 여러분들 1목균형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압축된 내용을 들으신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유튜브 찾아보면 되게 어려워. 뭐 예전에 뭐 일본에 누가 어쩌고 어쩌고 그게 왜 필요하냐고.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 벌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돈 벌 것만. 네. 아니, 과거가 뭐 어쨌다고.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건 다 앞에 보시면 캔들 카운팅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검은 점이 있고 붉은 점이 밑에 있죠. 그다음에 여기 녹색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뭘까요? 이게 전환선, 기준선, 선은스팬2, 불은 밑바닥으로 움직이는 캔들이에요. 이게 하나씩 주가가 앞으로 갈 때마다 하나씩 전진해요. 그럼 이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미래를 애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 허생차트를 보고 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돼도 않는 유튜브, 너튜브 가서 이런 내용도 보면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3일이면 딱딱딱 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을 괜히 돌아서 책 5권씩, 4권씩 읽지 마시고 또 어디 가서 이상하게 말 듣고 와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마시고 원론은 아주 짧게, 실제는 아주 길게, 수익은 빵빵하게 채워갈 수 있는 1목이 3일 마스터 과정 모두 집중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만의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플랜 A, B, C 기법, 내 매매에 적용을 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목이 3일 마스터 기법,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 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 월요일엔 미국 노동절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휴장하는데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휴가를 갖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셨고요. 크로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인 74달러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74달러가 지지되면 76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만 74달러를 이탈하면 72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반등 시 매도 전략에 유리하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수세를 줄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박스권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면서 2,557달러 지점 정도까지 반등을 한다면 매도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보셨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